신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며 샌프란시스코 근문교를 5시간 가까이 봉쇄했습니다. 어젯밤 뉴욕에서 경찰들과 용의자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 2명과 용의자 1명이 숨졌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오늘 마감됩니다. 올해는 세금 연체 이자율도 올라 가급적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미리 예납해 놓는 것이 공구됩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텔리포니아 추정부가 투표 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를 주민투표로 통과시킨 헌팅턴 비치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란의 대규모 공습에 이스라엘은 전면전이 아니지만 고통스러운 보복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방송이 전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현지 시각 15일부터 열린 전시 내각에서는 다수의 보복 방식이 논의됐다고 현지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시 내각 회의는 이란의 공격 직후인 지난 14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여러 방안 가운데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 동맹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분명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공습 72시간 전 주변국과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부인하면서 사전 통보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지 않은 G7 국가들이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피란민들의 북부 귀환이 허용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북부로 향하는 해안도로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이 발포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이스라엘군은 피란민들의 가자 북부 귀환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며 샌프란시스코 근문교를 5시간 가까이 봉쇄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 수십 명의 시위대가 근문교 다리 양측 방면을 차단하고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자금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통근길이 차단되면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전 8시 10분쯤 근문교로 이동하는 차량은 물론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도 차단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시위대는 근문교뿐 아니라 베이예어리어 고속도로 여러 곳에서도 시위를 펼쳤습니다. CHP는 오전 10시 30분쯤 체포를 시작해 오전 11시 30분까지 약 15명을 체포했습니다. 오늘 시위로 샌프란시스코 인근 5번과 880번 프리웨이 모든 차선이 오전 내내 차단되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시카고 공항 인근에서도 유사한 시위가 펼쳐져 도로 곳곳이 마비되면서 경찰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뿐 아니라 시위를 이끈 관리들도 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뉴욕에서 경찰들과 용의자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 2명과 용의자 1명이 숨졌습니다. 시라큐스 경찰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젯밤 11시쯤 시라큐스에서 북쪽으로 약 6마일 떨어진 리버풀에서 경찰관과 용의자가 총격전을 벌이다 경찰 2명과 용의자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2명의 경찰은 수상한 차량을 발견해 검문하려 했지만 정지를 거부하고 도주해 차량 소유주의 집 주소지인 리버풀까지 추격했습니다. 추격 중인 경찰은 지원을 요청하며 용의 차량 안에서 총기를 보았다고 알렸습니다. 시라큐스 경찰국은 용의자가 경찰의 추격을 알고 집 마당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집 마당으로 들어온 경찰관 2명에게 뒤에서 AR-15 소총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탄 조끼를 입은 경찰도 대응 사격에 나서면서 용의자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용의자 모두 시라큐스 업스테이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명 모두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어젯밤 2명의 영웅을 잃었다며 애도를 표했고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도 그들의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마리나델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총기를 난사한 40대 아시안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총격범은 올해 41살로 베트남 요리 셰프인 자영업자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은 이 총격범이 체포 당시 최소 3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방탄 조끼 등을 입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밤 11시 15분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소총을 난사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 당시 길거리를 향해 발사된 총격음이 확인됐으며 또 사람들은 차량과 나무 등에 비해 엎드려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요일 새벽 1시 30분쯤 총격범을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자정을 기해 2023 회계년도 세금보고가 마감됩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긴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연체 이자율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웃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세금보고 마감일인 오늘까지 약 3천만 가구 정도가 관련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마치거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는 문제없지만 이를 넘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10월 15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아닌 납부해야 할 경우라면 오늘까지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원칙은 내가 연장을 할 때 얼마만큼이나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내놓고 연장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에스티메이터를 해서 내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확실하지는 않아. 이런 분들은 전년도 낸 금액의 약 90%쯤 예약을 하면 되는데 세금 연체 이자율은 지난 회계 년도에 비해 3%가 올랐습니다. 올해부터는 8%의 이자율이 미납 세금에 부과되고 월 5%의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라도 지난해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보고는 필수입니다. 교환 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J1 비자 소지자, L1이나 E2 등 주재원 비자로 입국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미국에 와서 일을 하고 일을 한 돈을 번 소스가 미국이잖아요. 그래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 가서 일을 한 우리 한국의 많은 가족들, 학생들 또는 취업을 하신 분들이 해외 근로소득이라는 것을 보고하듯이. 연방국세청은 올해 세금보고에 따른 환급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10% 늘어난 3,500달러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의 97% 상당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이 달러당 1,4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원화 가치는 지난달 29일보다 2.04% 떨어져 하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1.3원 오른 1,375원 4원을 기록해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75원을 넘긴 것은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7년에서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에서 2009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본격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킹달러 현상이 나타났던 2022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근의 달러화 강세는 우선 미국 달러 가치 자체의 강세에 따른 것입니다. 또 블룸버그는 위험 자산 기피 등에 따른 한국 증시 약세와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선호적 입장이 전날 환율 상승의 배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모국 방문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인 여행사들에 따르면 잔여 방학이 시작되는 5월 말부터 본격적인 모국 방문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덜러 이외에도 여행사들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관광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일정을 구성한 데다 일본, 동남아, 연계 투어까지 기획한 것이 여행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이번엔 민사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입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서는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이 재판이 정치적 공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6년 대선 몇 주 전 자신과 관련한 폭로를 하려는 성인 배우에게 돈을 주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막음 돈 재판으로 불리는데 관련 혐의가 34개나 됩니다. 재판 전부터 법원 앞에 모여있던 집회자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의 첫날은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일주일에 나흘씩 6주에서 8주간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마다 트럼프는 뉴욕 법정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거 유세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건의 형사사건 일정은 아직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종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시정부가 선거 투표 시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시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가 치러졌던 지난달 5일,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시에서 주민 투표에 붙여진 안건 A 내용입니다. 유권자에게 정부 기관이 공인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 전역의 장애인 출입시설을 확대하며 투표소 드롭박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3가지 조치를 시 헌장에 삽입시켜 연구화하자는 것이 주민 투표한 A였는데, 결과는 찬성 53.4%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주법무부와 총무부는 오늘 해당 헌장 개정이 위법하다며, 함께 헌팅턴 비치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 선거의 기본은 각 주정부 관할로 치러지는 만큼, 지역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또 이미 현지의 선거 제도가 유권자 등록과 거소지 확인 등을 통해, 충분히 안전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만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제한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주정부의 설명입니다. 랍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헌팅턴 비치시의 유권자 신분증 정책은 이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헌팅턴 비치시의 입장 역시 완강합니다. 등록 유권자 전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서류 뮤비자들이 개표에 참여할 정도로, 현재의 캘리포니아주 선거 시스템은 공정성이나 중립성 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만큼, 보다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지역선거는 지역정부가 관할하도록 보장한 것이 다름 아닌 캘리포니아주 헌법인 만큼, 시 헌장의 선거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위협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민주공화 양당 간 투표 확대돼 권한남용, 부정선거돼 선거 불복 공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헌팅턴 비치시의 소송전은 보수 성향이 강한 오렌지 카운틴의 여타 다른 도시들에도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11월 선거를 앞두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대형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FBI는 오늘 교량 붕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싱가포르 국적의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에 올라,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FBI는 법원이 승인한 법 집행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화물선 달리에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컨테이너선이 교량과 충돌해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교량 충돌 사고 원인 조사와는 별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사고 현장을 찾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한편, 붕괴와 관련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비용도 물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추산 중으로 최소 20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인 피지의 독성물질이 허용치를 넘어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화학기업인 다우메디컬에서 제조된 것처럼 위조된 상품의 피지용기 제품 5종에서 독성물질인 에틸렌글리콜이 허용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의 제품을 파키스탄 보건당국이 발견해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허용치를 넘는 제품은 가짜로 확인됐습니다. WHO는 정품 피지 제품을 분석한 결과 국제안전기준에 맞지만 가짜는 허용치인 0.10%를 크게 웃돌아 0.76%에서 100%까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지는 수분을 보존하는 속성이 있어 가공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데 WHO는 다른 국가로 가짜 피지 제품이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독성물질 오염이 의심되면 당국에 즉각 보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에틸렌글리콜을 허용치 이상 섭취할 경우 복통과 구토, 두통, 급성신장 손상 등이 유발되며 자칫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린이 150여 명이 급성신장 질환으로 사망했는데 에틸렌글리콜과 다이오틸렌글리콜이 검출됐었습니다. WHO는 오염이 의심되는 원료를 쓴 제조사가 제품 유통을 막아야 하며 이미 유통됐다면 소비자에게 즉시 의료 전문가를 찾아가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공개된 미 육상 선수들의 경기복이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키는 7월 파리올림픽에서 미 육상 대표팀이 입을 경기복을 지난 11일 공개했습니다. 남성 경기복은 허벅지를 덮는 반바지인 반면 여성 경기복은 수영복 형태였습니다. 다리 전체와 골반까지 드러내는 하이컷 수영복과 똑같아 속옷도 입기 어려운 디자인입니다. 이에 선수들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장거리 장애물 달리기 선수인 콜린 퀴글린은 이 경기복은 절대 성능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장거리 국가대표인 로런 플랜시먼은 선수들은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옷이 정말 기능적으로 좋다면 남성들도 입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 누리꾼들은 마네킹도 불편해 보인다, 디자이너가 직접 옷을 입고 10만 관중 앞에서 뛰어봐라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복을 제작한 나이키 측은 여자 선수들은 반바지, 크롭탑 또는 탱크탑 또 반바지 형태의 바디수트를 골라 입을 수 있다며 해당 디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스포츠계에선 여성 선수에게 신체 노출을 강제하는 경기 의상 교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노르웨이 여자 비치핸드볼 선수단은 비키니 착용 규정에 항의하며 유럽 선수권대회에서 반바지를 입고 출전했다가 벌금을 냈습니다. 이후 국제핸드볼연맹은 여자 선수도 비키니 대신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또 2020 도쿄올림픽에선 독일 여성기계체조 대표팀은 기존 여자체조선수들이 입는 원피스 수영복이 아닌 전신슈트를 입고 경기에 나갔고 뉴질랜드체조연맹은 이달 초 여성선수가 레오타드 위에 반바지나 레깅스 등을 입을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새벽 101번 프리웨이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약 20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어제 새벽 12시 5분쯤 까말로 인근 101번 프리웨이 북쪽 차선에서 남쪽으로 빠르게 역주행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11대의 차량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약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2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있었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은 주로 장애인 주차장 위반으로 보통 25개의 주차 공간 중 하나는 규격에 맞는 장애인 주차 자리와 옆에 휠체어 등을 내릴 수 있도록 96인치 이상의 여유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 주차장에 장애인 표시판과 벌금 등이 적힌 표지판이 있어야 하며 비즈니스 입구 폭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32인치 이상이어야 하고 상품이 전시된 통로 또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36인치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밖의 화장실 문은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는 문이어야 하고 6피트의 화장실 공간과 세면대는 34인치 미만이어야 하며 계산대도 장애인이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낮게 유지돼야 합니다. 여러 사항 중 위반 한 건당 최소 4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재판까지 가면 10만 달러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인 변호사들은 한인타운에서 장애인 공익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로 한 명의 장애인이 여러 비즈니스를 상대로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손해배상을 접수하기도 한다며 한인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인사항 중 한글자막 by 한효정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